이번 가을 센스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선물 레노마에서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이 스카프입니다 진짜 가을이 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플라워 패턴과 산뜻한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카프인데요 이 스카프는 모 100%의 우울 소재로 부드러움과 보온성을 함께 잡은 스카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턴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느낌이기 때문에 선물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컬러는 우아한 베이지 컬러고요 이 옆에 핑크 컬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고 또 톤다운된 느낌의 스카프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프린 스카프입니다 모 100%의 우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따뜻하고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프린트나 아니면 이런 색감 자체가 약간은 수묵 담채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고즈넉하고 또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스카프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컬러는 브라운 컬러고요 이 옆에는 바이올렛 컬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레노마의 스카프 선물 지금 바로 롯데온에서 마련해 보세요 아름다운 컬러가ора